안녕하십니까 저녁 준비하시는 시간인데 오늘 어떤 반찬 하시나요 저는 김치, 돼지고기, 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링입니다 그저께 제가 여기 무름병 걸린 것을 잘랐거든요 잘라서 다른 곳에 심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꽃잎이 올라오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죠? 단풍도 아닌 것이 그래서 저는 예뻐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는 것은 이렇게 요즘 새로 나온 예쁜 초록색으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꽃 관리 잘 하시고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바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